오늘은 우산 겸 양산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 하층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울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하층에 따뜻한 공기가 있다면 상층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기온 차이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기 불안정이 오늘 소나기 구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에 적게는 오후,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막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전 지역에서 25도 이상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양산이 무려 35도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어제부로 남부지방의 모든 장맛비는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폭염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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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